안녕하세요. 판례원구 오문정리의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2년 7월 1일자 판례원구 민사 회생부인공과 원인채권사건입니다. 선고는 2022년 5월 13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18-224781 판결입니다. 해당은 물품대건 사건이고요. 원고는 물풍채권자고 피고는 채무자 겸 어음 배서입니다. 채권자가 배서했다가 대법원을 상고해서 파기환송돼서 결국 승소한 사건이죠. 원고는 시멘트를 피고에게 공급해서 270억을 납품했습니다. 그러니까 피고의 모 회사인 동양이 대금 명목으로 약소고음을 피고에게 발행을 합니다. 약소고음을 피고에게 발행을 하고 피고가 그 약소고음에 대해서 배서를 해가지고 원고에게 준거죠. 약소고음의 발행은 동양이 했고 피고는 배서만 한거죠. 배서해서 넘겨준 겁니다. 그런데 동양이 회생결체가 개시되면서 개시 이후 만기 도래하는 어음금 110억 원이 남게 된 겁니다. 원고는 동양이 발행한 별개의 약소고음 5장 그 중에 3장은 피고가 배서를 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만기 도래 전에 76억 원을 동양으로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별개의 약소고음은 76억 원을 받아서 동양의 관리인이 야 너 만기 도래 전 이거 지금 76억 원 갚은 거 이거 부인권 행사한다 이렇게 돼서 부인권 행사하는 거죠. 이 부인권이라는 거는 이렇습니다. 통상적으로 채권자 취소권이라는 게 있는데 채권자 취소권은 그 채권자가 그러니까 채무자가 있는데 어떤 특정한 채권자에게만 변제할 경우 혹은 뭐 아니면 이걸 하다가 다른 채권자를 해야 할 목적으로 매도하거나 또 변제하거나 이럴 경우에 그거 효력을 부인하는 겁니다. 부인하는 게 이제 채권자 취소권인데 그 채무 회생에 있어서의 부인권이라는 거는 유사합니다. 유사하고 다만 다른 거는 해야 할 목적이 없어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평이 다른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채권을 채권을 받아가야 되는데 특정한 누구에게만 먼저 받아가면 부인권 행사에서 다 무효로 만들 수 있어요. 다만 뭐가 문제냐면 채권자 취소권이나 부인권은 이 효력이 이 상대방을 당사자 이 취소의 상대방하고 이 사이에서만 효력이 발생하는 겁니다. 나머지 법률관에서는 그냥 그대로 옛날에 그 효력이 그대로 발생하고 둘 사이에만 취소되는 거죠. 나머지 관계자들은 그냥 세무 변제한 걸로 인식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동양의 관리자는 부인권을 행사를 해서 38억 원을 행사를 했는데 76억 원을 다 부인권 행사를 할 수는 못하고 38억만 화해 공고 결정을 해가지고 원원고가 반환하게 된 겁니다. 원고는 76억 원을 받아가지고 38억 원은 결국은 다시 반환하게 됐죠. 그러니까 한 38억 원에 대해서는 절반이면 결국은 돌려주고 절반만 받게 된 거죠. 그래서 원고가 피고에 대해서 부인권 행사로 못 받게 된 25억 원의 지급을 구하게 된 겁니다. 이제 문제는 이렇습니다. 이렇게 언금 지급으로 원인 채무가 소멸하게 되는데 언금에 관한 부인권이 행사되면 원인 채권도 회복되느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아까 제가 달리한 말씀이었지만 채권자 취소권이나 부인권에 있어서는 부인하는 그 당사자 사이에서만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원칙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원심에서는 원인 채권의 소멸은 영향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피고의 입장에서 76억 다 돌려준 걸로 봐도 된다. 이렇게 본 거죠.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부인권 행사 시 원인 채권, 원상 회복은 채권 그 자체와 그 소멸로 해서 함께했던 보증채권 등 다른 채권도 모두 포함된다. 모두 포함되기 때문에 결국은 원인 채무의 지급을 위해 어음, 배소, 양도는 어음, 채무가 병조를 소멸하지만 채무가 부인 돼서 회복되면 원인 채권도 회복된다. 그러니까 원인 채권도 회복된다. 즉 원상, 부인권 행사에 대한 원상 회복에는 그거에 따른 같이 소멸했던 것도 같이 회복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거는 이 원인 채무는 원래 부인 됐던 행사의 전제로 해서 됐다는 별도의 범죄가게 아니라 이 변제로 인해서 소멸하는 동시에 하나의 소멸로 인해서 함께 소멸한 거기 때문에 회복도 함께 회복한다. 이렇게 보여준 거죠. 그래서 원인과 달리 원인 채권도 회복했기 때문에 38억 원에 대해서 다시 피고에 대한 원인 채무, 즉 물품 대구 채무가 남아있게 됐고 거기서 25억 원을 돌려줘야 된다. 이게 이제 법원의 판단입니다. 그러니까 부인권은 채권, 채무권자, 취소권과 유사한데 그 행사의 범위에 관해서 지금 이 판례가 원심과 달라진 부분입니다. 행사 여권은 다르고 악의도 불필요한 게 아까 말한 제가 설명한 것처럼 채권, 해석권과 취소권과 다른 부분인데 부인권 회복 시 과연 언금 채무에 대한 부인권을 행사할 경우에 원인 채무도 회복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대법원이 회복한다. 이렇게 되어온 거죠. 그래서 이거는 그런 회복한다라는 대법원 판례의 내용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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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şt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